4. 디자이너가 코딩을 해야 하는 이유 많은 디자이너들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혹은 정말 궁금해서 코딩을 왜 해야 하냐, 도대체 좋은 점이 뭐냐, 라고 질문들을 해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정리해왔고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 2. 균일한 품질 유지를 도와준다. 3. 실험적 작업 가능. 4. 문제로서의 디자인. 5. 솔루션으로서의 디자인. 6. 데이터로의 디자인. 7.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다. 8. 진입 장벽을 높여준다. 9. 경쟁력을 준다. 10. 컴퓨테이셔널 사고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디자이너가 좀 더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4.1.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 코드4 오토메이션.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 모든 건 시간이 중요하죠.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필자가 있는 북미에서는 시간당 페이가 중요한 척도가 돼요. 너 일당 얼마니? 즉, 너 얼마짜리 인력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가령 생산과 관련된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동남아 인력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노동력이라는 것은 제품의 가격과 마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8시간을 일하는 것은 물리적인 결과물의 한계가 있겠죠. 코딩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라는 가상의 공간에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꾼들은 전기만 공급되면 24시간 쉬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파업도 없고, 초당 몇 조번의 일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나라는 기업의 직원들이 되는 것이죠. 마치 자본주의 시대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처럼 계속 쉬지 않고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직원을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특정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오토메이션이나 어떤 디자인을 할 때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기술한 모듈 혹은 프로그램을 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디자인 이슈가 있다고 본다면 필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즉 코딩을 통해 일종의 루틴을 모듈화시킨 코드를 호출함으로 아주 간단히 그 이슈를 해결을 시도해요. 혹은 존재하지 않은 루틴을 해야 할 경우 기존에 있는 코드들을 수정하거나 합쳐서 그 루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아주 작은 단위의 루틴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상위 개념으로 그 작은 루틴들을 조합하여 디자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새롭게 짜인 코드들은 기존에 모듈화된 라이브러리로 편입되어 미래에 있을 비슷한 일을 대비하는 것이죠. 즉, 라이브러리 모듈을 더 강화시키며 여러 명이 해야 할 일들을 혼자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죠.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몇 개월간 직원들을 만들어낸다면 대부분의 디자인 이슈들은 하나 더하거나 빼는 수준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죠. 컴퓨터 과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모듈화예요. 기존의 코드들을 재활용하고 변형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디자인도 예외가 아니죠. 굉장히 다양할 것 같지만 몇몇의 파라미터로도 정의가 가능한 것들이 디자인 영역에서 많이 있어요. 이런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실제로 하나의 회사에서 처리 가능한 일들을 몇 시간의 코딩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늘어나고 강화되며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 이슈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라이브러리를 통해 경쟁력과 실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는 한두 명의 노동력의 차이가 아니라 몇백, 천명의 인력을 대체시킬 수 있는 능력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4.2. 균일한 품질 유지를 도와준다. 코드4 퀄리티 어슈어런스. 사람마다 디자인 능력 혹은 감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밤새워 작업을 한 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또 달라지는 것이 디자인이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직관이 장점일 수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코딩을 통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죠. 가령 디자인의 순서를 코딩으로 기록한다던가 아니면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코딩으로 구현을 시켜놓는다던가 디자인 방법론 혹은 평가론을 명백하게 구체화할 수 있어요. 가령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 놓고 내가 디자인 수정을 가할 때 그 액션 하나하나의 변화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인간들의 감 혹은 직관을 수치적으로 좀 더 균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관점은 엔지니어적인 시각과 같고 디자이너는 싫어할 수 있겠지만 현업에서 품질을 정확하게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는 시각을 코딩을 통해 체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디자인 알고리즘의 작성과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 실험이 가능해요. 만약 이것을 사람이 수행한다면 몇 년이 걸릴 작업도 있겠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인간의 추상과 직관을 넘어서는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의 결과물들이 어떤 다양성을 보여줄 때 디자인 스페이스와 같이 변화의 실험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즉, 하나의 형태가 있다면 그 형태를 정의하는 파라미터들을 다양하게 매치시키면서 형태적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하게 매치된 지오메트리와 그에 따른 평가들을 바탕으로 직관에서는 발현될 수 없는 형태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과 직관을 모델링해서 실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을 만들어 그 환경 안에서 디자인을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현상을 모델링하여 디자인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디자인이 생성. 짜네텝트산, 이데게 하는 방법론의 구현도 코딩을 통하면 가능해요. 무작위의 예술, beauty of randomness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랜덤을 통해 적정 값을 유추해내는 것도 실험적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이 그 예일 수 있죠. 그 밖의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도 여러 번의 반복을 돌려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인간 스스로가 난수를 만들어서 반복적인 실험을 한다면 난수 자체도 패턴화될 수 있고 각각의 제너레이션을 테스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마치 유전 실험을 할 때 초파리를 쓰는 이유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의 부모에서 다수의 세대를 만들 때 인간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초파리는 몇 주 만에 몇 세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코딩으로 그 상황을 모델링하면 1ms도 안 돼서 테스트를 할 수 있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디자인에서 랜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심오해질 수 있어요. 랜덤을 확률로 이해할 경우 결정론적 프로세스를 넘어 확률론적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보다 보다 복잡한 파라미터의 유도와 관계성의 정의가 가능해지고 이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연결함으로써 확률적으로 디자인을 유도해내는 방법, 평가, 추적 등이 가능해져요. 난수 랜덤에 대한 단상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4.4 문제로서의 디자인, 코드4 디자인 이슈 네 번째로는 문제로서의 디자인이에요. 디자이너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디자인의 정의를 무엇을 만드는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환경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찾아내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조건들 혹은 상황들을 디자인 문제로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조건과 환경들이 만족하는 일정 수준에 도달시키는 능력 혹은 관점으로 디자인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솔루션 자체가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디자인의 인식과 접근 방식이 좀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암묵적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들을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프로세스 자체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비로소 각 단계마다의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인식이 가능할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직관에 의존하는 디자이너들도 각자의 디자인 방법론, 마트더우지 혹은 디자인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 디자인 랭귀지 언어라는 맥락 안에서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랭귀지를 조합해 나가면서 디자인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그 단계들이 명시적으로 체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훈련하면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고 수정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또 기존의 솔루션들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기존의 디자인 문제와 지금의 디자인 문제는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접근하고 엔지니어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포착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코딩을 통하면 디자인 문제들을 좀 더 시스템적으로 유기적, 통합적, 전체적으로 접근 관리가 가능하다는 관점을 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챕터 5 컴퓨테이셔널 사고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4.5 솔루션으로서의 디자인 코드4 디자인 솔루션 앞서 알아본 명확한 목적, 즉 그 타깃이 명확하니 어느 쪽으로 해결책을 접근시킬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디자인 특성상 문제 인식과 방향이 모호해지기 쉬운데 그것들을 명확한 기준들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이 디자인 문제를 끝낼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디자인 이슈가 주어지고 그 이슈를 여러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분해시킬 수 있죠. 각각의 단계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모호하게 평가될 수 있는 디자인을 인풋과 아웃풋으로 명백하게 정의하다 보면 그 디자인 솔루션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주어진 공간에서 자동차 주차 공간을 최대한 극대화시킨다던가 혹은 건축물의 자연통풍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의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인다던가 공간들을 모듈화시켜서 시공비를 절약 혹은 공간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던가 쇼핑몰의 동선을 최적화시킨다던가 등의 디자인 문제들을 명시적으로 엑스포셋 디자인 단계들을 나누고 솔루션으로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디자인 문제를 찾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단위의 솔루션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겠죠. 큰 디자인 문제에서 작은 디자인 이슈를 나누고 각각의 이슈들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느 지점으로의 솔루션을 만들어야 할지 코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조명해볼까요? 가령 낙후된 산동네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후된의 방점을 찍으면 이를 해결하는 여러 솔루션이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적 관점의 해결책, 사회적 해결책 혹은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디자이너가 이 문제를 다룬다면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일반적 관점으로 공간들을 재생시키고 골목골목의 문화와 이벤트를 디자인하여 사람들을 동선을 유입시키고 산동네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 수 있겠죠. 이처럼 관점에 따라 각자의 해결책이 존재하죠.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움을 구축하는 것도 있겠지만 디자인 행위를 특정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본다면 디자인을 평가할 명시적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을 만족하는 솔루션으로서의 디자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의 단계들을 명백하게 정의하여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4.6 데이터로의 디자인,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프로세스 2010년도 즉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 후 인공지능, 머신러닝, 초연결, 5G와 같은 트렌디한 키워드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죠. 결국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 프로세스할 것인가, 연결할 것인가? 건축과 같이 보수적인 디자인 산업들, 혹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패러다임과 멀리 떨어져 있죠. 하지만 요즘은 4차 산업 바람과 함께 다양한 국책 사업과 과제들이 나오고, 트렌드를 타고 스타트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디자인과 위의 키워드를 연결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질문과 컨설팅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피상적인 이해에 따른 적용은 오히려 근본적인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 스스로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과연 디자이너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타고 넘어가 신생아는 다양한 가능성을 챙겨 가질 수 있을까의 고민이고, 결과적으로 디자이너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질문이기도 해요. 이 책을 지필하는 필자 스스로도 핵심 키워드가 뭐냐고 물어보면 데이터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이 레벨로는 결국 디자이너가 어떻게 데이터라는 새로운 재료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로우 레벨로는 어떻게 코딩을 활용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사고를 적용하고, 어떻게 디자인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건축의 BIM 개념이 있어요. 즉, 건물의 정보를 모델링한다고 직역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을 디자인하면 쉬운 예로 엑셀표와 같이 데이터 덩어리로 표상, 라프센테이션,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건물과 데이터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시각 디자인 혹은 제품 디자인의 예로도 결국 무언가를 그리고 만든다면 화면에 그려지는 결과물은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인간에게 유리한 언어인 시각 언어로 그려낸 것이라는 이야기죠. 즉, 이와 같이 원시적인 차원의 데이터까지 접근하여 수정하고 디자인 결과물을 생성해낸다는 것은 더 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코딩은 디자이너에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로서 전통적인 디자인 환경에서 접근하고, 상상하고, 구현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더 수준 높은 디자인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4.7.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다 일곱 번째로는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는 직업이 생기고 있어요. 공룡 IT 회사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우버와 같은 회사에서 디자인뿐 아니라 코딩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를 뽑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래픽 영역에서는 이미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포지션이 좀 더 우대받고 있는 현실이죠. 시각 디자인 미디어 영역에서도 크리에이티브 코딩 포지션이 존재하죠. 건축에서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 설계 및 컨설팅 전반의 이러한 인력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도 그럴 것이 실제 산업은 리얼리티의 반영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 모두 알듯이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그 어떤 기관들, 학교들보다 미래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죠. 필자의 친구 예를 들면 미국에서 건축 디자인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공부하고 나이키에 입사한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건축의 경우에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닌 사람들의 행동과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디자인한다는 개념으로 애플이나 메타, 페이스북의 VR, AR 산업에도 건축을 전공한 많은 전문 인력들이 가상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죠. 단순한 비교일 수 있으나 그 결과론적 임팩트는 전통적인 건축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인 것이죠. 결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할 수 없는 영역, 동시에 디자이너가 할 수 없는 영역, 그 두 영역, 엔지니어링 능력과 디자인 능력을 조화롭게 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구되고 그 마켓의 크기도 점점 커지는 것이 현실이죠. 디자인 이슈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과 능력, 동시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 다른 영역의 능력은 디자이너가 코딩을 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필자의 경험을 예로 들어도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사고 경험과 능력이 다른 산업들의 프로세스와 결합이 되고 심지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상상,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기존의 정형화, 기성화, 표준화된 직업관을 초월한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의 나의 커리어를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겠죠. 즉, 공을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으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아직 내가 학생이라면 지금 이해되고 직면한 현실보다 앞으로 5년, 10년 뒤 스스로가 사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때를 상정하여 준비하는 전략도 요구되죠. 4.8. 진입 장벽을 높여준다. 장단점이 될 수 있기도 한데요. 코딩은 진입 장벽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내가 하는 일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나의 몸값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희소할수록 나의 몸값과 기회는 늘어날 것이며 그 기회에 기류를 타고 나는 사람들은 더 희소한 경험을 함으로 스스로의 실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겠죠. 즉, 실력의 빈익빈 부익부의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도 안 되게 빠른 컴퓨터 계산 능력을 적극 활용해 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18세기 증기기관과 포드의 자동화 혁신과 같은 역사적인 산업혁명들과 같은 도약이 스스로의 커리어와 업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마치 다양한 장기로 배양이 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처럼 나의 실력과 경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듈이라고 생각해요. 그 방법으로서 코딩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뿐 아니라 한국 초중고 교육에서 코딩, 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해 가르치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요즘이니까 이런 분야가 스페셜리스트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상상해보세요. 10년 뒤에는 더 이상 스페셜리스트로 그 영역들을 활용할 수 없을 거예요. 마치 포도셉 영상 편집 혹은 엑셀과 같은 사무자동화 툴이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라기보다 기본적인 업무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포도셉 사용한다고, 어도캐드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한다고 연봉을 더 주지 않죠. 따라서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먼저 투자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지속되는 사회의 변화에 정신없이 끌려가기보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의 보조를 맞추고 싶다. 혹은 앞서 나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무엇을 해야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겠죠. 4.9. 경쟁력을 준다? 아홉 번째, 코딩은 디자이너에게 확실한 경쟁력을 주죠. 건축 디자인의 예를 들면 건축은 50살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실력, 경력,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 나이 때 즈음이면 좀 더 포괄적이고 합리적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암묵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폭의 그림의 경우도 그 가치를 평가할 때 결과만 딱 놓고 평가하는 경우는 없죠. 암묵적으로 뒤에 여러 배경들이 그림의 가치를 좌지우지하죠. 가령 어떤 사람이 그렸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영역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쉬운 말로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나 작동하지 않나로 판단이 가능해요. 물론 더 많은 평가 기준이 있지만 전통적인 디자인 영역에서 평가의 모호성, 경력, 위치 혹은 감투에서 오는 권력관계가 큰 힘으로 작용되지 않는 굉장히 실용적인 영역이죠. 즉, 열심히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하여 실력을 쌓는다면 그만한 보상과 처우를 상대적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해준다는 것이죠. 두 영역을 경험해본 필자로서 각 영역의 산업의 목적과 인력들의 사고방식이 다르죠. 더 복잡 미묘한 요소들과 문화적, 관습적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동되겠지만 컴퓨터 공학은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고 그 문화는 기존의 디자인 산업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 볼 수 있어요. 필자가 가끔 드는 예인데, 요약하면 이러해요. 컴퓨터 전공을 하고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분이 컴퓨터 하나 들고 유럽과 동남아를 다니며 디지털 노마드로 여행도 하고 프로젝트를 하며 즐겁게 살고 있다. 실적, 실력, 신용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일을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글의 말미에 실력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학력, 감투 따위 다 부수고 인정받으면 높은 연봉 받고 다닌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죠.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으나 시사점이 큰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노파심에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전공을 바꾸어 컴퓨터 공학을 하자고 부추기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영역에 가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대체 가능한 부속이 된다면 그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역, 즉 디자인 산업에서 앞서 설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파워를 가져와 양쪽의 산업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찾아 나의 경쟁력으로 삼자는 전략인 것이죠. 특별히 산업의 젊은 신진 인력들이 기성 인력과 경쟁을 할 때 다가오는 패러다임의 방향과 함께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경쟁력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미 기존의 인력들이 편만하게 퍼져 산업을 채우고 있는 현실, 흔히 말하는 이미 고인 물과의 차이를 좁히는 것에 투자보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짜인 판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젊은 신진 인력에게 더 많은 기회와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디자인의 코딩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매우 희소함과 동시에 탁월한 경쟁력이 되며 그 경쟁력으로 이미 고여버린 고착화된 산업을 타고 넘어 좀 더 나은 처우,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농업 기반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다시 공업 기반에서 서비스 기반 사회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기득권이 전환되고 새로운 필요, 기획, 가치, 요구가 창출되듯 역사의 반복을 통해 학습된 통찰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4.1형 컴퓨테이셔널 사고, 컴퓨테이셔널 싱킹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챕터 5, 컴퓨테이셔널 사고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간단히 알아보면 컴퓨테이셔널 사고는 문제를 인식,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유는 하이 레벨로 이루어지죠. 가령, 방이 지저분하다, 따라서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하자와 같이 문제와 해결책을 인간은 통합적, 안목적으로 사고하죠. 같은 문제에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적용해봐요. 우선 방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주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얼마나 어떻게 지저분한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먼지가 많은지, 무엇을 흘렸는지, 아님 물건이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판단에 의해 다른 솔루션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건이 떨어졌다면 어디서 어떤 물건이 떨어졌고, 쓰레기인지,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인지도 파악해서 별도의 논리 스텝의 근거에서 처리를 해야겠죠. 떨어진 물건이 정리가 됐다고 가정하고, 바닥에 먼지를 닦는 것과 무엇을 흘렸을 때 해야 하는 행위는 같을 수 있으나, 청소 도구가 바뀔 수 있죠. 이처럼 문제를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내서 논리의 순서와 흐름들을 나누어 생각하고 제어하는 것이에요. 바닥을 닦는 방법도 전체적으로 가볍게 여러 번 닦을 수도 있고, 매우 확실하게 한 번에 조금씩 닦아 나가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만 닦아도 된다는 판단 기준에 대한 논리와 순서도 정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가 매우 바보 같고, 괴짜같이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분해하여 작고 의미 있는 사고 단위로 쪼개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며, 논리구조 흐름을 컴퓨터의 언어로 바꾸어 행동지침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처음 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사족인데, 일전에 디자인을 하는 후배 두 명과 함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 앞에 놓인 잔치국수와 칼국수를 세 명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적용하여 설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작은 단위의 사고로 분해 후, 발생될 예외들과 처리 방법을 정리해놓고, 국자와 면을 거두는 도구들의 행동과 평가 논리도 정해놓으며, 세 명이 좋아하는 국물과 건더기에 대해서도 평가 규칙을 정해놓으며, 몇몇의 주요 액션 덩어리들을 만들어 놓았고, 액션의 선택과 이행에 관해서는 룰 베이스와 확률 베이스로 디자인적 접근법으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형이 우리한테 왜 이러나? 라는 표정을 발견했죠. 문과와 이과의 사고 차이처럼 분명 디자이너들에게 익숙한 방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고 훈련은 코딩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떠나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삶은 디자인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국내외 유명인사들과 석학들이 코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초, 중, 고 교육 과정에서도 코딩을 학습하는 이유 또한 이러한 문제 인식과 해결 능력 중요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혹, 실력, 그리고 경쟁력이란? 필자의 경험을 예로 들면, 과거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 전공을 시작해서 지금의 시간과 위치까지, 그 시대를 형성하는 정신과 문화들을 경험해 오고 있죠. 가령 자격증의 시대, 포트폴리오의 시대, 스펙의 시대, 커리어의 시대, 스토리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가 점철되어 갈 때, 각각의 지점에서 심장이 뛰는 부분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좌측 QR코드, NJE 서바이벌 키트 01, 스펙, 앞으로의 시대는 난 뭘 해야 하지, 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내용들을 공유해요. 남들보다 비교우위 하나를 더 암기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같이 학력 인플레이션이 편만하게 펼쳐진 상황에서는 다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자금의 경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때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독창적인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필자는 다름에서 오는 힘이 현실적인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문단 시작의 QR코드, QNL 섹시엣, 사회초년생 포폴과 취직 전략을 참조해주세요. 물론 나에게 최적화된 시대가 줄지어 오지 않죠. 세용지마와 같이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울한 나날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지옥에서 버터온 정신력과 전투력으로 비상하는 때도 있을 것이며 유행이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걸 아직까지 해? 나는 조롱을 들으며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겠죠. 그럴수록 더 나다운 나에 집중하고 때가 될 때 준비된 만큼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세한 내용은 좌측 QR코드, NJ2 서바이벌 키트 07, 30대도 늦지 않았다, 를 공유해요. 각각의 꽃들은 피는 계절이 있죠. 개나리가 만개하는 계절, 백합, 해바라기, 눈꽃이 피는 각각의 계절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만개할 계절에 누구보다 유난히 돋보이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변 꽃들은 개념 말고 각자의 계절을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인 실력이고 경쟁력이라 생각해요. 위의 생각들 속에서 후배들과 상담 중 심장이 뛰는 무언가를 찾고 나는 누구며 또 여긴 어딘가에 답을 할 때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시대정신과 문화가 정해준 매스컴에서 세뇌된 주변의 기성에 의해 정의된 틀로 회사의 이름이나 전공이나 직업군에 의해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이 가치도 사고의 대상으로 두어 주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메타인지와 컴퓨테이셔널 사고, 디자인 부분 참조. 이 과정과 고민을 경험해봐야 내가 어디에 심장이 뛰고 열심을 넘어 무화의 집중 상태로 반응하는지 무엇이 나의 숨겨진 열정과 집중력을 발휘시키는지 알 수 있고 직업군이 아닌 그 무엇을 지속적으로 확인,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측 QR코드, NJE 서바이벌 키트 공의 그게 내 꿈 맞니? 내 인생을 살고 있니? 를 통해서 고민을 독려해요. 또한 실력과 경쟁력이 나의 미래의 일과 커리어 설계에 영향을 주죠. 전공을 선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을 만들 때 고민해볼 수 있는 몇몇의 관점을 우측 QR코드, NJE 서바이벌 키트 33. 전공을 선택할 때 지금 하는 일이 맞을까 의문이 들 때 고민해볼 점을 통해 공유해요. 부록 미래를 예측할 때 변화하는 것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것.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는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때 변하지 않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음의 그림은 1900년도 사람이 21세기의 도시를 상상한 것이에요. 철도 네트워크가 도시를 바꿀 것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이 느껴지는 그림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무엇이 이 기대와 예측을 빗나가게 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특이점이 온다. 에 저자이며, 구글의 기술 이사로도 알려진 레이커즈와 일렉크스와은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를 기준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진단해요. 즉,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으로 가속화가 이루어지며 나가지만 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선형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 간극이 전혀 다른 미래를 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철도 기술에 기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형으로 바라본 미래는 위의 그림과 같을 수밖에 없죠. 철도의 본질인 연결 그리고 연결을 위한 기술의 거듭적인 발전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터넷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무형의 연결 형태로 발전되어 왔죠. 시대와 기술에 따라 변화는 형식적 측면보다 변하지 않는 내용적 측면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딩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도구들의 형식은 발달해 왔고 그 내용적 측면은 결국 무언가를 상상하고 만드는 창작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새로운 도구를 배울 때 나의 관심사와 앞으로 다가오는 패러다임이 언제 즈음에 어떻게 교차가 되는지 전략과 목적을 가지고 도구를 익힌다면 좀 더 경쟁력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측의 QR코드는 필자가 물리학회에 기구한 글이에요. 도시 네트워크 기술과 4차 산업이라는 주제의 글인데 도시 네트워크에 관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글이니 더 고민해 보고 싶은 분들은 참조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